힙 익스텐션 힙 익스텐션은 엉덩이 운동으로 탄력있는 애플립을 만들어줍니다.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엎드리셔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한 발을 들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올려주시고 이때 발끝은 엉덩이와 일직선이 되도록만 유지해주시면 되고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해주시고 다시 들이쉬시고 들이쉬시면서 내쉬고 내쉬면서 최대한 여기 엉덩이 부분을 최대한 짜주시면 돼요.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호흡 들이쉬고 내쉬면서 15회씩 3번 반복해주세요. 1, 2, 3, 4, 5, 8, 8, 9, 10, 11, 11, 11, 12, 12, 13, 13, 13, 14, 13, 14, 14, 하나하나 하나하나 극호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둘, 셋, 셋,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